관심이 많아. 많은데 못한대. 약간 재미있다. 어서 오세요. 오셨습니다. 은혜 씨, 일로 와. 옷도 다 나아게 입고. 아이고, 이뻐라. 되게 연기력이에요, 선생님. 저 다 나은 게요. 그래, 그럼 실질을 보여줘. 근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너무 요리하는 거가 좋고 많이 해보는데 맛이 없다며. 아니, 저는 저희 아이들은 좀 안쓰러운 게 다양한 양념을 먹어보지 못했어요. 고기는 그냥 생으로 구워만 주고. 그리고 생선도 그냥 구워만 주고. 애들한테는 제가 너무 싱겁게 해 주는데 저희 엄마는 왜 싱겁게 해 주냐. 애를 많이 먹게 해 줘라, 맛있게. 음식이 싱겁다고 좋은 건 아니야. 간이 맞게 줘. 그래, 맞아요. 싱거우면 맛이 없어. 그러니까. 맛이 없어. 큰 애 이름이 뭐야? 재환이. 재환이? 네. 재환아, 엄마 이해해 줘. 할머니가 오늘 잘 가르쳐줘서 내일부터는 밥, 반찬이 달라질 거야. 오늘 많이 배워봐. 감사합니다. 오케이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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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